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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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한 번 주세요 앵콜! 앵콜 뭐죠? 저는 섹스폰 이렇게 밤에 이렇게 들어보기는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밤에 들어서 그런지 참 섹스폰 소리가 좋지요 앵콜곡 앵콜곡 할까요? 앵콜곡으로 뭐 준비하셨을까요? 미혼사랑 미혼사랑 할 때 섹스폰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따라서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섹스폰 연주는 우리 강릉석 선배님께서 해주시고 노래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음악 할까요? 음악! 음악이라고 하면 돼요 뮤직! 감사합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음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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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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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